엄마들께서 이렇게 아시는 건 많은데 자꾸 안 된다 그거 호소하는 엄마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어머니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를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는 살짝 감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은호를 떠올리고 은호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눈을 맞추시고 마음속으로.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문장을 어머니께서 소리 내서 따라서 은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은호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그대로 온전하다 천천히 눈 뜨세요. 이런 마음을 이건 엄마가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이세요. 그런 사실을 계속 직면하고 직시하게 되면 훨씬 더 은호를 돌보는 게 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부엌일이나 애들 가르쳐야지 먹여야지 입어야지 그런 거를 딱 5분간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노는 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쟤네들 고쳐줘야지 잔소리 해야지 하지 말고 가만히 물그러미 바라보는 시간을 5분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때 엄마들이 하루 종일 바쁘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딱 갖게 되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 보이세요. 네. 네.